서울교통공사 가장 먼저 생각하며 쾌적하고 편안한 지하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열차는 방화, 방화행 열차입니다. This train is bound for 방화 방화 Thank you 행복 찾아내리는 우리 친구 서울교통공사 오늘도 서울교통공사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의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하며 쾌적하고 편안한 지하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열차는 상일동, 상일동행 열차입니다. This train is bound for 상일동 상일동 Thank you 행복 찾아내리는 우리 친구 서울교통공사 오늘도 서울교통공사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의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하며 쾌적하고 편안한 지하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열차는 하남풍산 하남풍산행 열차입니다. This train is bound for 하남풍산 하남풍산 Thank you 행복 찾아내리는 우리 친구 서울교통공사 오늘도 서울교통공사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의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하며 쾌적하고 편안한 지하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열차는 마천 마천행 열차입니다. This train is bound for 마천 마천 Thank you 행복 찾아내리는 우리 친구 서울교통공사 이번 역은 우리 열차의 마지막 역인 방화 방화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내리실 때에는 차 안에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This stop is 방화 방화 This is the last station The doors are on your left Please make sure you have all your belongings with you when you leave the train Thank you 이번 역은 개화산 개화산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개화산 개화산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이번 역은 구호선, 공항철도, 김포 도시철도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김포공항 김포공항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김포인터나셔널 에어보트 김포인터나셔널 에어보트 김포인터나셔널 에어보트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9 에어보트 레일로우드 이 실무는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송정 송정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입문 비상 손잡이는 화재 등 비상 상황에서만 사용하여 주십시오. 임의로 손잡이를 돌릴 경우 열차가 급정차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며 철도안전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역은 마곡 홈앤쇼핑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마곡 홈앤쇼핑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번 역은 발산 발산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발산 발산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이번 역은 우장산 우장산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우장산 우장산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번 역은 화곡 화곡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화곡 화곡 The doors are on your left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이번 역은 2호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까치산 까치산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계속해서 양천구청 신도림 방면으로 가실 손님은 이번 역에서 2호선 지선 열차로 갈아타시길 바랍니다. 이번 역은 신정 은행정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신정 은행정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번 역은 목동 목동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목동 목동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이번 역은 오목교 목동운동장 앞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오목교 목동 스테디엠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스크는 코와 입을 가려 정확히 착용해 주시고 대화나 전화통화는 최대한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고객은 지하철 이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Dear passengers Please cover your noses and mouth with your mask 이번 역은 양평 양평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양평 양평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번 역은 2호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영등포구청 영등포구청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내리실 분은 원활한 승하차를 위해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영등포구 오피스 영등포구 오피스 영등포구 오피스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it to line number 2 이번 역은 영등포시장 한림대 한강 성심병원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영등포 마ーケット 한림유니버시티 한강 Sacred Heart Hospital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번 역은 1호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신길 신길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신길 신길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1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이번 역은 9호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여의도 여의도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여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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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9 진팡 다오잔시 여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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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선, 공항철도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공덕, 공덕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내리실 분은 원활한 승하차를 위해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애옥의, 애옥의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번 역은 2호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충정로, 경기대 입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서대문, 강북삼성병원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광화문, 세종센터 for the performing arts. The doors are on your left.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화문역입니다. 이번 역은 1호선이나 3호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종로 3가, 탑골공원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내리실 분은 원활한 승하차를 위해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종로 3가, 탑골파크.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1 or line number 3. 천팡도 잔시 종로 3가, 종로 3가 잔. 마모나크 종로 3가, 종로 3가 액이 되스.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합니다. 국가정보원에서는 간첩, 이적사범, 국제범죄, 테러, 산업스파이, 사이버 안보 위협 신고 상담을 위한 111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 상담 전화는 국번 없이 111번입니다. 이번 역은 2호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을지로사가, 을지로사가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이번 역은 2호선이나 4호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역은 6호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청구, 청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이번 역은 신금호, 신금호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역은 행당, 행당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번 역은 2호선이나 경위중앙선, 분당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왕십리, 성동구청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내리실 분은 원활한 승하차를 위해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마장, 마장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번 역은 장안평, 장안평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장안평, 장안평. The doors are on your left.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열차는 객실 내 화재, 범죄, 무질서 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니, 열차 이용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역은 7호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군자, 능동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내리실 분은 원활한 승하차를 위해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역은 아차산, 어린이 대공원 후문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번 역은 광나루, 장신대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스크는 코와 입을 가려 정확히 착용해 주시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고객은 하차하여 구매 후 열차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역은 8호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천호, 풍납토성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내리실 분은 원활한 승하차를 위해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역은 강동, 강동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계속해서 마천 방면으로 가실 손님은 이번 역에서 마천행 열차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강동, 강동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계속해서 하남풍산 방면으로 가실 손님은 이번 역에서 하남풍산행 열차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길동, 길동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전동차는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오니, 스마트폰 등 휴대기기를 이용할 때에는 이어폰을 사용하시고, 작은 목소리로 짧게 통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역은 구분다리, 강동구민회관 앞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역은 명일, 명일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번 역은 고덕, 강동경희대병원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번 역은 상일동, 상일동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상일동입니다. 상일동역입니다. 상일동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내리실 때에는 차 안에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상일동이 오른쪽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타이틀 문은 왼쪽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객실에는 임산부 배려 표시가 있는 분홍색 의자가 있습니다. 임산부가 편안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리를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역은 미사, 미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번 역은 우리 열차의 마지막 역인 하남풍산, 하남풍산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내리실 때에는 차 안에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이번 역은 둔촌동, 둔촌동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번 역은 9호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올림픽공원, 한국체대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혼잡한 열차 안에서는 간혹 불쾌한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승객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역은 방위, 방위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번 역은 3호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오금, 오금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번 역은 계롱, 계롱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번 역은 거여, 거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플리즈 왓츠 스탭. 행복차장 나르는 우리 친구 서울굿돈 고사 이번 역은 우리 열차의 마지막 역인 마천 마천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내리실 때에는 차 안에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This stop is 마천 마천 This is the last station. The doors are on your right. Please make sure you have all your belongings with you when you leave the train. Thank you.